네 오늘 제가 할 게임 브라더스라는 게임이구요 오른쪽에 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아이가 주인공인 것 같구요 네 없네요 키보드 바꾸는 그게 없다 이 게임은 오른쪽 컨트롤이 고장이 나면 절대 깰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시작해봅시다 네 채팅 양쪽 다 보고 있어요 뭘 잘생겼는데 묘비인가요? 안돼 안돼 같이 다이아 가기로 했잖아요 미안 난 브론즈야 빠져나올 수 없어 미안해 엄마인가요? 아 엄마의 무덤인가 보네요 뭐야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란다 넌 꿈이야 얘 꼬맹이 이름이 마에인가봐 마에이 어 이제 컨트롤이 작동이 돼야 돼요 어 작동이 돼야 해 이번에도 안되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다 스페이스 어 와 된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간지 알아요? 아버지 고려장 하러 가요 좋은터 알아봤으니까 햇빛 잘 들고 공기 좋은 곳으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까 진짜 혼자 끌때는 완전 느렸는데 자 이제 뒤에 노생아 이래라 네 형 형 안될거 같아요 이런 무능한 놈 가자 여기 히키가 헷갈리네 내 앞이야? 가자 무겁다 자 빨리 네 할일 해라 내려와 올라가 이거 이거 그건가요? 그 뭐야 멀티태스킹 테스트 뭐 그런겁니까? 형 왜이래 돌려 돌려 내 오른손과 왼손에 잠들어 있는 흑염룡아 일어나 이거 원래 이렇게 느려요? 아 잠깐만 아 아 서로 반대방향으로 아닌거 같은데 내가 아 올라오게래요 거부하지 게임? 얘네들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힘든 척 하는 거 아냐? 이거 하루 종이 돌려도 안 올라오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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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손 놓으면 또 안 올라오는 거 아냐? 근데 이거 진짜 원래 이렇게 느린 건가요? 이거 뭐 그거 같은데? 그 스펀지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 거 같은데? 하하 그래 일부러 게임 분량 늘리려고 만든 제작자의 속셈일지도 몰라 돌고 도는 한 명은 밀고 한 명은 당기보라고? 괜히 또 놨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냐? 어? 오 다 돌린 것 같아요 이거 불안한데? 빨리빨리 내려가기 전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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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동생아 휘틀하자 삐요 저 할아버지는 머리를 삐삐머리로 했나요? 아니구나 순간 양갈래 한 줄 왜? 의사 양반! 여기가 어디요? 아...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빠 아빠 형 그러니까 좀 진작에 버리자니까 뭐 이런 말 같네요 뭐 이런 말 같네요 아빠 기다리고 계세요 가자 가자 아 좋습니다 뜬금없이 게임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왔던 길은 아닐테니까 반대쪽으로 가면은 대충 진행이 되겠죠 다행인건 얘네들이 영어 쓸 줄 알았는데 영어를 안 쓰네요 뭐야 이거 비켜 뭐야 막고 싶어? 기다려봐 우리는 돌아서 간다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물이야 헤엄을 못 친다고 못 치면 가라앉으면 돼 그냥 포기해 나 혼자 찾아올테니 홀드 버튼 홀드 버튼 아 또 내가 키리 해야되네 아 맞아 아들이 그러고 보니 여기 두번째 아들이 엄마가 돌아가시는걸 보고 그 다음부터 물을 무서워하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내 좌네의 운에는 따로 놀고 가자 야 같이 눈사람 만들래 눈사람 만들자고 어디로 가야지 대충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? 아 올라가자 뭐지? 여기? 여기 오 됐다 아 좋아 아까 걔는 뭔데 시비를 거는거지?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시간에 어? 장난을 쳐? 내려가자 얘 왜 안 내려가지? 아 오케이 가자 레프트 시프트 알트 시프트 아 이거 카메라 돌리는거죠? 뭐하는걸까요? 누구 자는 소리나는데 어? 야 너 엉덩이 붙인거냐 지금? 어? 지금 우리 아빠의 위험이 목숨한 상황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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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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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편하다 이게 아닌거 같은데 어디지? 여기로 가야하나요? 따 따 따 래요 이야 이야 아래요 그래 그래서 저기 어떻게 가 저기서 어떻게 그래 카메라를 돌려볼까 이 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저거 내꺼 아님 내가 한거 아님 내 동생이 한거임 아 가자 빨리 어 올라가자 우와 풍경 되게 좋다 가자 얘네들 근데 너무 위험하게 다니는거 아닙니까 아 얘 또 왔네 넌 넌 죽었다 같이 눈사람 만들래 맞고있네 씨 으챠 아 귀엽다 형 해결했어 그래 아 자꾸 뭐지 좌우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네요 네 이 아 아 이 뭐지 아, 고양이 귀여워 보인다 형 싫대 나 너 한번 안와 볼래 고양이 인성 고양이가 동생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나봐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일로와 빨리 빨리 노답이네 가라 동생 미인계 빨리 다리 내려 아 저희 이거 찾아야되요 그래 이제 빨리 자셈 아직은 되게 마을이 평화롭다 네 일단 우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난 우물만 보면 링이 생각나더라 무서워 여기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네요 할머니 한 대도 말을 걸어보자 할머니 혹시 이거 보셨어요? 할머니 그거 그거 생각나요 그거 여기가 생가아치이로에 유바바 여기 또 있네 야 이 공은 이제 제껍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있어 가자 가자 되게 풍경이 예쁘다 시골 마을 같애 시골 마을 같애 그리고 이쪽이 아닌거 같애 그쵸 여기로 내려가는건가봐 아닌데 뭐지? 아 여기다 저기요 야 꼬맹이 가라 야허 동생 2인성에 왕치가 궁디 팡팡 해주시네 음 가자 저 아래도 뭔가 있는 모양이네요 어 아래 한번 가봅시다 뭔가 있을거 같은데 우우 이번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오오 크으 예술이네 동생이 장난기는 많은데 되게 재능이 많은가봐요 그런 컨셉인가봐요 가자 고고고고고 여기 또 누구있다 여기 또 누구있다 최초정뱅이다 저기요 이거 보이셨수? 신발 한짝은 어디갔대 나도 줘봐 캬 캬 캬 캬 치셨나 감사해요 이 술병은 이제 제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겁니다 가자 우와 우와 다람쥐 지나갔다 봤어요? 뭐야 저거 뭔데? 네 오 오 이렇게 가는건가봐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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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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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퍼즐이 아 미안 그냥 이거 이런 새 다 지나가면 되는거 아냐 에이 mersaver He의 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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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최대한 왼쪽이죠 다 지나갔다 손을 따르노라 가자 여긴가요? 올라가자 실제로 진짜 사람만한 개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쪽이래 이야 우와 물고기 있다 폭포이크 아래로 못 데려가나?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건가 봐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퍼즐이랑 비슷하네요 올라가자 안되네 이쪽으로 가야되나? 와 어렵다 여기 왼쪽 이거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 이거 뭐 떨어져 죽거나 그러진 않겠죠? 너 궁금해서 그런데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낙사하나요? 낙사하나요? 어 토끼다 토끼야 이것도 뭐 있나 봐요 달려봐 한 명이 달리는 새야 한 명이 가야 되는 거야? 이거 너무 서러운 게임인데 둘이서 해야되는 게임인데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너무 서럽다 그리고 이거 뭐 양을 위로 얹으면 되는 건가? 어 양 구했다 구해서 어디다 놓으면 되지? 너가 뛰어라 오 좋아 마음에 들어 다음엔 또 어디 물레방아가 있나?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저씨한테 뭐 좀 물어보자 아저씨 혹시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? 아 저쪽에서? 감사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동생이 배웅망덕하구만 여긴 뭐지? 이 토끼는 뭘까요? 얘네는 뭘까? 잡았어 그래도 구원 먹으면 되나? 아 아 얘를 잡아서 잿더미에 묻히면 되는 건가봐 아 이제 다같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토끼가 기뻔 보이네요 가자 왼쪽이 형 오른쪽이 동생 오케이 오케이 뭐야 그도 왜 들어 야 야 가자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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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동생아 아직 갈 길이 멀다 오 저 소리나 개, 개 보인다 아까 우리를 뒤쫓던 개가 보이네요 뭐지? 왼쪽에서 어이, 뭐야? 뭔가 울고 있어요 트롤같이 생겼어 얼굴은 도비 닮았다, 도비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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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놔? 이거 아놔? 저 위에 올라가는데?